모터사이클 이슈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터사이클 팟캐스트 여기 이슈! 안녕하세요 모터 이슈 위민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모터 이슈 원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오랜만에 월간 더모토의 나경남 기자님을 모시고 모터사이클 업계 이슈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나경남 기자입니다 근황토크? 네 저 또 이제 채칸고화로 나왔습니다 채칸고카 8월 5일 여기 지난달에 나갔던 저희 더모토 7월호 8월호 곧 나옵니다 여기도 하나 얹혀주세요 알겠습니다 PDF 얹혀주세요 역시 또 이번 한달도 또 책 만드느라고 또 음식이었고요 같이 또 여러가지 우리 또 기획 컨텐츠들도 좀 했잖아요 저희는 뭐 매주 봤죠 뭐 했는지 기억도 안 나네 근데 진짜 저걸 언제 봤는지도 기억 잘 안 나는 거 같아요 마감하셔서 그래 아 그렇구나 마감하면 지난달 거를 다 잊고 리셋해서 나오는 거니까? 정신과 시간의 방에 잠깐 들어갔다는 말이었으니까 그렇습니다 별일 없었습니다 휴가들은? 휴가들은 좋은 날이 있겠죠 전 가려고요 어디 갔다 오시려고요? 부산 가려고요 친구들 부산? 부산 아이가?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 하나에서 행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알려줘야 되는데 일주일 남았는데도 안 알려줘서 지금 다 예약해놨거든요 대충 어딘지 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 불편하더라고요 같이 동종업계에 의해서 같은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요 서로 이렇게 믿지 못하고 자기네들은 휴가 가고 우리도 휴가 가야 되는데 일정을 좀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어디에요? 네? 있어요 휴가는 어떻게? 저요? 그 저는 매일매일이 휴가죠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휴가죠 어젠도 스타필드 갔다 오셨죠 아니 놀러 갔다 왔어요 그냥 쇼핑도 하고 그렇군요 스타필드 좋습니다 여러분 스타필드 하남? 하남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아 저희 얘기할 거 저희 바이크 샀잖아요 아 어떤 거부터? 안타클을 두 개나 샀거나 많이 썼어 바이크를 세대로 샀어요 많이 했어 많이 했어 그때 제가 ADB350 리뷰를 스튜디오에서 하면서 ADB350 띄어 구하려고 여기로 뛰어갔잖아요 그때 뛰어가서 바로 구했습니다 여기 옆에서 구해왔습니까? 그럼요 ADB350을 샀고 급하게 가서 급하게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에 했던 컨텐츠 프로모션 아 거기에서 했던 거 핫딜 R125 제가 또 열심히 밀어가지고 그때 약간 여기서 안 계신 분이라고 해가지고 고인처럼 됐는데 나 계장님이 강력히 추천해갖고 맞습니다 저희 둘이 또 샀죠 R125도 결제하고 총 지난달에 바이크 세대를 샀습니다 천만원이 넘어 천만원이 뭐야 거의 근이천만원이에요 결제금액이 이천만원 그쵸 보험료랑 뭐랑 다 축하드립니다 네 시원한 투자 감사합니다 시원하게 깐 안전하고 즐겁게 다음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요즘 물가랑 물류 관련해서 상황이 조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모터사이클 업계에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진행을 해보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 이 이슈를 다루자고 얘기를 하길래 제가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잘 모르는데 이걸 할 수 있을까 사실 그래서 경제 전문가를 섭외하려고 시도를 해봤으나 네 그 분께서 회사 내규에 의해서 출연하시지 못한다고 돼서 그분이 누구시죠? 저희도 누구인지 모릅니다 경제지 기자분께 저희가 출연 가능하신 분을 한번 섭외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셨는데 회사 쪽에서 안 된다고요? 회사 차원에서 유튜브 촬영하는 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전반적인 이슈들 세계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잘 오실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모터사이클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그 모터사이클도 잘 아시면서 경제적으로도 좀 지식이 밝으신 분들과 한번 좀 콜라보를 좀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은 모터사이클 시장의 지식이 밝혀 아니요 다 취재하는 겁니다 다 여러분 이게 제가 뭐 알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취재하는 거죠 취재를 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물어보면 되죠 여기저기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경제 상황이나 정책에 관련해서 디테일하게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저희 향후 브랜드의 향후 방향성이나 어떤 계획 같은 것들은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건희 기자가 오늘 저희가 이제 주제를 선정하게 된 이유와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네 오늘 사실 이렇게 주제를 설정하게 된 이유는 가격 인상 때문입니다 지금 업계에서 브랜드 담당자들 요새 만나보면 심상치가 있습니다 다들 얘기하는 게 금리 얘기하고 환율 얘기하고 맞아요 환율 얘기 많이 합니다 죽겠다 네 어디 브랜드는 출근해서부터 퇴근할 때까지 창 한쪽에다가 환율을 계속 띄워놓는데요 아 그러면 이게 코인 보는 것처럼 올라가면은 젖을 하고 내려가면은 다행이다 이번 달 좀 살겠다 막 그렇게 한다고 하시는데 그러게요 좀 그만큼 심각한데 특히나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수입 차량이잖아요 맞습니다 판매되는 게 그렇기 때문에 더 영향이 큰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할리 데이비슨 코리아가 지난 7월 20일에 홈페이지에 가격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8월 1일부로 이미 가격 인상이 되었죠 8월 1일부로 네 가격 인상이 진행이 되었고요 이게 내용을 살펴보면 재반비용의 증가로 8월 1일부터 가격을 올린다 라고 공지를 했는데 이게 할리 데이비슨 뿐만 아니라 다른 브랜드들도 아마도 가격을 점차 인상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트라이엄프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월 1일에 이미 일부 모델의 가격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심각한 문제긴 해요 환율 지금 얘기하셔가지고 현재 오늘 자가 8월 2일인데요 8월 2일 현재 원달러 환율이 1,306.80전 6원에 80전 이렇게 잡혀있거든요 이걸 제가 1년치로 보니까 1,150원대에서 지금 1,300원대까지 올라간 거니까 굉장히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200원로 네 사실상 거의 200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분명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이거 사실 그냥 몸빵으로 막아낼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이게 1달러일 때 200원인 거죠 네 맞아 그래서 어떤 업체에 가니까 그냥 환율 올리기 전이랑 2,000만원 3,000만원 차이가 쉽게 난다고 하더라고요 큰일 나요 진짜 이러면 그래서 아까 제가 트라이언프 말씀드렸는데 트라이언프 같은 경우에는 6월 1일날 가격을 올린 바이크가 2대입니다 T120이랑 바버인데요 T120은 1,990만원에서 2,030만원으로 올랐고요 바버는 2,380만원에서 2,49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제가 저도 이제 가격 인상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 것 때문에 할리 데이비슨 코리아 쪽에 가격 인상되는 거 새 단가표가 나왔습니다 할리 데이비슨 코리아 홈페이지 할리코리아.com에서 들어가서 보시면 여러분들도 직접 다운받아 보실 수 있는데 2022년형 2022년형 모델들의 카탈로그를 다운받으실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거를 이제 이메일을 넣고 확인을 해보시면 이제 그게 이메일로 전달이 되거든요 22년형 카탈로그 가격들이 다 인상이 됐어요 그래서 인상폭을 대충 살펴보면 가장 낮은 퍼센티지가 3% 정도였던 것 같고 모델별로 조금 상이한가요? 일괄적으로 퍼센티지가 상승한 것은 아니었고 3% 4% 3% 중반 4% 5% 때까지 가격 인상 폭이 좀 있습니다 생각보다 5%면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간단하게 비교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 여기 이번 달에 제가 다뤄놨던 지난달에 다뤄놨던 로드글라이드 ST 같은 게 4,990이 됐어요 5천만 원을 안 넘기겠다는 근데 이거 되게 현실적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 기자분들 잘 아시겠지만 할리 데이비슨 코리아는 이렇게 되게 10만 원 할인해서 10만 원 밑으로 빼서 999로 맞추거나 이런 거 거의 안 했거든요 아 그래요? 되게 당당하게 밀었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액 가격은 4,800만 원이었다니깐요 4,790만 원으로 하진 않아요 맞아요 절사를 크게 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싸보이게 하는 그런 거 안 하셨거든요 2,380만 원이면 2,380만 원이지 99만 원 이런 거 안 맞추네요 맞아요 그냥 2,300이거나 2,400이거나 이런 식으로 갔었단 말이죠 할리 데이비슨의 브랜드 파워를 너무 믿었던 건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동안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의 눈속임의 효과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안 해도 된다 같은 거였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할리 데이비슨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지만 저희가 들어보면 누구보다 눈치를 보는 브랜드가 할리 데이비슨이기도 하고 엄청 눈치 보죠 그리고 아마도 제 생각에는 예전에는 그렇게 가격을 맞추는 걸 많이 하셨을 텐데 지금 정도 되면 이미 너무 사업을 오래 하기도 했고 가격 맞추는 거에서는 가장 체계적으로 하는 브랜드가 또 할리 데이비슨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진짜 이게 이렇게까지 해서 가격을 맞추는 걸 보면 굉장히 고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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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았다 라는 걸 느낄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장고 끝에 악수 듣다는 또 고소성어가 생각나긴 하네요 음 진짜 악수는 사실은 어 인상폭을 최소화하려고 했던 노력 자체가 지금은 최악의 악수일 수도 있어요 아 네네 높아지면서 한 번 더 이게 금리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 중앙은행 기준금리 그러니까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우리가 연준금리라고 하는 게 올해 들어서만 네 번 인상이 됐거든요 근데 이게 마지막으로 발표된 게 7월 28일 발표된 게 2.5%인데 2.5% 이게 전문가들 예상이 있어요 예상치가 3%대까지 오를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3.15 막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네네 금리가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요약하면 그렇죠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이게 준비가 저희가 준비를 하면서 원래 이제 2.25% 로 인상이 됐었죠 자이언트 스텝으로 0.75% 올리면서 지금 또 거기서 0.75%가 또 올랐어요 그렇죠 27일날 엊그저께 3일 전에 그래서 지금 2.5%가 됐습니다 이미 뭐 근데 이제 그와 동시에 이제 같이 얘기 나오는 게 미국에서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소비자 물가지수가 현재 지난해 대비 9.1%가 올랐습니다 거의 10%잖아요 물가가 10% 올랐다고요? 네 네 월급은요? 어 근데 이게 어느 정도의 수치냐면 미국이 41년 전에 올랐던 수치 다음으로 최고치인 거예요 아 소비자 물가가 이렇게 오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 우리 세대 안에서도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인플레이션일 거예요 그러네 맞아요 40년 전이면 저희 어렸을 때 뭐 짜장면 값이 어쩌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굉장히 소름 돋게 무섭네 무섭네 지금 진짜 이거 사실 우리는 이게 어떤 건지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진짜로 전문가 모셨었어야 되네요 소름이 쫙쫙 돋는 얘기예요 이거 갑자기 소름이 쫙 돋네 이거 기반으로 또 해서 섭외를 들어 아이 참 잘 모르지만 뭐 그러한 문제가 좀 있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뭔가 경제 위기 상황이 예전에도 또 있었던 적이 있지 않나요? 경제 위기 하면 또 이제 2008년과 2010년에 리먼 브라더스 네 뭐 이게 글로벌 경제 위기다 라고 얘기했던 게 이때였거든요 2008년, 2010년 저도 잘 모르지만 체감적으로 느꼈던 거 이번에 전해가 뭐 맨날 뭐 경제 어렵다 이런 것들을 항상 그 밈으로써 약간 얘기하는 것들도 있긴 한데 제가 체감적으로 와 이거는 약간 진짜 흔들흔들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그때였거든요 2007년, 2008년 그때 제 기억으로는 이게 IMF 다음으로 가장 강력했던 그 경제 위기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말씀하신 게 많은 게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그 몇 가지가 있죠 맨날 얘기하던 옛날에 뭐 보리코 개시절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얘기 나오는 게 보통은 세계적인 여파가 있었던 게 오일 쇼크 1, 2차 오일 쇼크 1차 2차 오일 쇼크가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는 굉장히 고도 성장을 했던 나라였고 그게 이제 한풀이 완전히 꺾였던 시점이 97년 IMF 그건 이제 내홍이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적인 거라고 하면 그건 아니고 우리의 내홍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문제였고 근데 이제 2008년 2010년도의 경제 위기는 글로벌 경제 위기여서 사실은 우리는 그냥 떠내려가는 수준이었거든요 다 다 같이 세계 경제가 다 같이 떠내려갔으니까 그 시점이 굉장했죠 그때도 오토바이키즈 하고 계시지 않았나요? 제가 하필이면 그때 일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언제? 2008년도에요 2008년이요 2008년 1월부터 제가 일을 시작을 했고 정식으로 등재가 된 건 2월부터였던 나라로 고였다 고였어 하필이면 그때 어 하필이면 그때 그게 우리가 IMF가 되게 심각했지만 IMF를 나름 잘 극복하고 딱 싹 올라오던 수준이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다들 이제 많이 회복했다 IMF의 악몽을 이제 잊을 수 있겠다 이런 때였고 막상 그래서 2008년도 초반에나 그 이후 중반 이후까지도 별 문제 있는지도 몰랐어요 오토바이도 잘 팔렸고 네 잘 팔렸고 그때 최고 인기 있었던 게 그 보이저 GTS 125 E 모델 아 맥시스쿠터 125cc 클래스가 맥시스쿠터로 판매되는 그 시기가 그 시기가 그때에요? 네 그때에요 그때 엄청나게 판매가 됐고 그것과 별개로 엄청 판매가 됐던 건 어드레스 시리즈 같은 포켓로켓 시리즈들 조그만한 50cc 크기 정도의 차체에 125 엔진을 나가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2008년 2010년에 걸쳐서 진짜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에이크마를 처음 갔던 시기는 언제세요? 밀라노 모터사이클 쇼 2009년도 그때였네요 영향이 있을 때 영향이 딱 들어간 시점이었어요 저희 밀라노 모터쇼 초입에 들어가자마자 매번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라떼는 말이야 그때 처음에 왔을 때 말이야 그때 경제이기 했던데 야 이거 녀석이 힘든 것도 아냐 엄마 열심히 돌아다녀 하면서 젊은 놈이 말이야 하면서 그때 2009년도에 처음 쇼를 갔을 때 저는 기대가 엄청 많았거든요 처음 가는 거니까 그때 혼다가 쇼를 불참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에이크마를 쇼에서 제일 큰 부스가 원래 혼다예요 그럼요 혼다가 이끌어 가는 거지 혼다는 또 오프로드 모터사이클부터 레이스 모터사이클 스쿠터 심지어는 이탈리아 공장도 있으니까 근데 그때 혼다가 쇼를 안 낳았어요 돈 없다고 돈 없다고? 거기 쓸 돈 없어서 참과 불참의 이유는 세계 경제 위기로 인한 그렇죠 반대부진 반대부진 반대부진뿐만 감축도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냥 비용을 어디서든지 줄이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허리띠를 졸라내자 진짜 허리띠를 졸라내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뭐 레이스 철수 얘기도 있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 이제 굉장히 굉장한 위기였었고 근데 지금의 양상하고는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은 돼요 지금 흘러가고 있는 분위기를 봤을 때는 왜냐면 그때는 뭐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했다거나 이런 건 아니었고 사람들의 주머니가 얇아지니까 모터사이클의 가격이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 왔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가격을 현실화하는 작업들이 굉장히 요구되는 시기가 그 이후에 이어졌고 거기에 가장 발빠르게 먼저 작업을 했던 것이 혼다 그 이후가 야마하 이렇게 되는데 그런 이야기들은 좀 길어지니까 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때가 근데 저거 저거잖아 그 혼대 크로스오버 컨셉트 나오고 그랬 때가 이때 아닙니까? 어 펀더멘탈인 거예요 뉴 펀더멘탈 뉴 펀더멘탈 뉴 펀더멘탈 시리즈가 나오면서 맞습니다 하나의 엔진과 프레임 뭐 이걸로 이제 여러 가지 맞아요 맞아요 그게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 네 그쵸 그게 NC700 시리즈가 첫 번째였어요 그 당시에 혼다의 전체 사장 혼다의 전체 사장이 이토 사장이었을 텐데 제가 기억할 때는 그때 그 분이 그 양반이 나와서 발표를 했던 게 이대로면 우리는 모터사이클 시장 전체가 고사한다 혼다는 앞으로 몇 년 안에 모터사이클 가격을 30%를 낮추겠다 같은 배기량의 30% 이상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겠다 라는 걸 선언을 해요 그리고 그 몇 년 안에 그걸 해내요 NC700 시리즈로 근데 NC700 시리즈는 처음에 등장했을 때 그 비용 절감의 끝판왕이었어요 하나만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그 브레이크 디스크를 만드는 판이 있잖아요 철판 브레이크 디스크를 만드는 철판 이거를 겉에 외경하고 내경을 디자인을 잘해서 하나의 판에서 리어 디스크하고 프론트 디스크를 한 판에서 뽑아낼 수 있게 디자인을 했어요 기술이다 그거 진짜 그건 어떻게든 가격을 낮추겠다는 그들의 의지가 만들어낸 굉장한 거였어요 대체 디자인이 안 예쁘지 디스크에 웨이브 들어가고 이런 거 없이 되게 못생긴 왜냐하면 이제 큰 판에서 작은 판을 먼저 잘라내고 큰 판을 또 자르는 거니까 음 그런 식으로 정말 비용 절감에 대한 진심으로 덤볐고 그 이후에 야마하가 이제 MT-09 07 로 그걸 따라온 겁니다 음 그 전에 이제 4기통 애들이 많았죠 그럼 4기통 모터사이클들 특히나 이제 미들급 4기통 모터사이클들이 점점 사라져 가고 지금 사실상 찾아보기가 곤다만 있어요 어렵잖아요 네 그런 것도 다 이런 분위기가 어느 정도 차용이 차용이 됐던 시기 정확한 이야기예요 네 그때 4기통 모델들은 그냥 단순하게 얘기해도 플러그 4개 들어가야 되잖아요 응 듀얼 플러그 쓰면 8개 들어가야 되죠 하하 그럼 벨브는 그러네 DOHC면 4개씩 들어가니까 16벨브잖아요 4기통이면 8개가 더 들어가요 네 휴우 네 아래 아래 휴우 휴우 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네 그 다음으로 얘기를 하면 사실 이 그 비단 금리 인상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그 할리 데이비슨이 재반비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원자재값, 물류비, 유류비 이런 게 다 포함이 되는 게 사실 뭔가 물건을 판매할 때 들어가는 재반비용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재반비용이 높아져서 가격을 높였다라는 게 사실 판매 가격 인상의 이유인데 이게 지금 사실 코로나 타격이 있었고 그 뒤로 지금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이제 전쟁 러시아가 우크라인을 침공하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가스비도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러면서 비용들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원래 그 코로나가 2020년 코로나19니까 2019년 말이지만 사실상 저희가 이제 저기 뭐 팬데믹이다 뭐 셧다운이다 이렇게 시작하면 2020년 2월 그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뭐 백신 개발되고 하면서 생각보다 빨리 약간 그 뭔가 경제 상황이 회복되면서 수요가 늘어나고 이러면서 21년 초부터 약간 그 물류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는 그때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이렇다더라 맞아 정보의 얘기였지 이게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피해가 된다는 브랜드들은 간혹 가다가 한두 군데 정도였는데 근데 그때 한번 전 기억나는 게 그 스웨즈 운하에서 그 배가 한번 좌초된 적이 있었잖아요 길막한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뭔가 심각하게 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상황이 해결되는 거는 이미 해결됐겠지만 그때 이후로 뭔가 제 체감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뭔가 그 이후로부터 어딜 가면 갑자기 우리 오토바이 없어서 못 판다 우리 옷 없어서 못 판다 우리 뭐 블루투스 없어서 뭐 못 만든다 그런 얘기들이 그때부터 막 시작했던 것 같고 지금은 진짜 그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더 심해진 느낌인 것 같아요 일단은 그 말씀해 준 것처럼 그 물류 사건 자체는 상징적인 표상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외부로 드러나는 굉장히 상징적인 순간이었던 거라고 다시 생각을 하고 그 코로나 시국에 경기가 둔화됐다고 생각하시거나 돈을 못 벌었거나 물론 그때 이제 그 모토 이슈는 막 창립해가지고 네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보내줬겠지만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이 코로나 시국 자체에서 우리가 굉장히 힘들다 못 먹고 살겠다 죽겠다 그런 사람은 전 못 봤어요 사실 그랬죠 그건 좀 위험한 발언 아닙니까 아니 실제로 그랬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도 그랬어요 그렇긴 한데 이제 그 소상공인들은 맞아요 집합금지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피해를 보신 분들이 피해를 보신 분들이 명확하게 존재하긴 하죠 하지만 전체 경기의 말씀이시라면 어느 정도 실물 경제가 그 얼어붙었다 라고 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소비는 계속해서 이루어졌고 소비는 줄지 않았어요 엄청나게 늘었어요 오히려 그 이를테면 배달 경기가 엄청 활성화됐던 것도 그랬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못 먹으니까 어떻게 됐냐 배달 시켜서 배달 시켜서 먹었고 밖에 나가서 여행을 못하고 돈을 못쓰니까 돈을 모아가지고 다른 걸 샀어요 명품을 샀죠 네 로플런하고 좋은 게임기사하고 VR사하고 좋은 카메라사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실물 경기에는 그 당시 코로나 시국은 결국엔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돈을 돌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양적 완화 돈 찍어가지고 돈 뿌려주는 수밖에 없었어요 돈 뿌리기 네 그 여파가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올 거다 맞아요 이러다가 저기서 배웠던 건데 교과서에서 배웠던 풀린 돈이 너무 많아서 맞아요 지금은 그럼 그 영향이 크다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가 맞닥뜨려야 하는 건 지금 요 몇 년 2년 동안에 어떻게 보면 빚잔치 사실은 이 돈이 너무 많이 풀린 것에 대한 청산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온 거죠 밀린 걸 결제해줘야 되는 시기가 온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는 오르는데 아까 제가 우스갯수로 얘기했지만 물가는 10% 올라왔는데 그러면 임금도 올려줘야 되고 그렇죠 이게 아까 전에 나왔던 미국에서 이제 할리 데이비슨 사실 미국이 중심이잖아요 맞습니다 금융과 모든 곳의 중심이 그 환율도 그렇고 미국에서 그렇게 돈을 많이 뿌렸어요 미국은 서민들 그 못 먹고 살고 돈 못 벌어가고 일 못 나가고 하는 걸 다 진짜 나라 돈으로 메꿔줬거든요 달러를 엄청나게 찍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물가가 올라요 원래 받던 월급으로는 먹을 걸 못 먹어요 생활을 생활으로부터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올려야죠 월급을 올려줘야 돼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럼 또 오를 거 아니에요 물가 그렇죠 그러니까 물가가 오른 것을 이 사람들이 살아남게 하려면 돈을 좀 더 푸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면은 생활 비용이 증가하면은 모터사이클 사고 차 사고 이런 거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특히나 모터사이클은 자동차보다도 취미성이 굉장히 강한 물건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모터사이클 같은 것은 굉장히 큰 비용이 들어가니까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이 없지 않죠 심지어 가격도 높아지는데 그러니깐요 심각하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옛날에 그 오토바이 똑같은 오토바이를 5천만 원을 살 수 있었는데 이제 6천만 원을 줘야 돼요 시브용 근데 그러면 천만 원 더 주고 그거 사겠어요? 그 돈이 7천만 원 그 돈이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차라리 그 돈 안 쓰고 묵혀두겠다 혹은 다른 데다 쓰겠다 할 수도 있죠 왜냐면 실제로 제가 저희 집에서 뭐 한 5년 10년 탄 차가 있어요 그리고 모터사이클을 사고 싶었어요 근데 모터사이클 값이 너무 많이 올라 그러면 실제적으로 내 생활하는데 내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데 필요한 자동차를 사는데 돈을 써야 되나 모터사이클에 돈을 써야 되나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해보면 더 중요한 걸 가게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여행도 가게 되고 여행도 다니게 되고 이렇게 시작되면 그동안 못했던 보복 소비가 다른 쪽으로 다른 쪽으로 소비될 가능성도 있겠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어요 명확하게는 현재까지는 모터사이클 경기가 얼어붙을 것이다 라는 전망은 사실은 좀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구독자분들께서 느끼는 가장 체감하시는 것들은 사실 사고 싶어도 살 바이크가 없다는 게 또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돌아다니면서 얘기하는 게 일단 아시잖아요 반도체 때문에 못 만들어요 라고 하신단 말이죠 모든 브랜드를 다 가서 그래요 근데 사실상 저희가 반도체 생산 하루에 몇 개 찍어내는지 그런 거랑 물동장까지 확인할 수 없는 노릇이고 저희도 그렇게 얘기를 듣고 하는 거고 사실상 실제로 뉴스들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하니까 그렇다고 알고 있는데 심지어 어느 회사는 바이크를 만들어놔도 블루투스를 넣어야 되는 나야 완성이 되는데 블루투스를 못 넣잖아 그러면 만들어놔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을 중단해 버렸대 근데 거기가 굉장히 또 인기가 많은 회사라서 이거 분명히 여파가 또 올 거란 말이죠 이게 뭐 굉장히 자동차에서도 이런 이슈가 이미 있었어요 마이너스 옵션으로 저도 아까 전에 쇼츠로 봤나 뭐 X5 22년식은 BMW 그 전동으로 트렁크가 위에는 열리는데 밑에가 안 열려요 아 걔는 두 개로 열리대요? 트렁크가 이제 턱이 있어가지고 X5는 그래서 턱이 이렇게 내려오는 게 있는데 얘는 손으로 내려줘야 돼요 얘는 전동으로 열리는데 얘는 손으로 이렇게 열어야 돼요 올리는 것도 보통은 이것도 전동으로 올라가고 위에 것도 전동으로 다치는 거였는데 얘는 수동으로 올려야지 위에 건 내려와요 뭐 그런 거 혼다에서는 예전에 오디세이에 굉장히 인기 있었던 진공청소기가 빠진 채로 그것도 그것 때문이요? 네 그때도 반도체 이슈가 있었던 시기인가요? 그럼요 작년인데 작년에 출시했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지금 저희 신차 리뷰를 하기도 굉장히 민망스러운 게 맞아요 뭐 신차 나왔다고 해서 저희는 뭐 저희는 그게 1위니까 사실 저희한테 또 너무 괜히 욕만 먹습니다 지금 시승하면 댓글에 다 없는 거 왜 지금 시승해서는 왜 광고하고 앉았냐 부정 댓글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럴 수 있죠 얼마나 그 근데 다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 맞습니다 사고 싶은데 없으니까 근데 그 최근에 우리 이 코로나 시국에 모터사이클 인기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맞아요 예약을 걸고 기다리는 거 너무 당연해졌어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구매 계약을 해놓고 출고되는 날짜를 기다리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당연해졌어요 그전에는 정말 이렇게 슈퍼마켓에서 뭐 사듯이 살 수 있었던 느낌이었는데 근데 뭐 어쩔 수 없다 응 이건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지 않나 근데 이게 또 반도체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또 예전에 작년에 그랬었나 할리 데이비슨 펜아메리카 L250 스페셜은 옵션으로 스포크 휠이 원래 들어가는 건데 맞아요 스포크 휠 알루미늄 만드는 게 차질이 있어서 국내 사양은 또 그냥 캐스트 휠으로 들어왔었잖아요 근데 기억해보면 알루미늄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고 그래서 알루미늄 휠 만드는 제작사에서 그걸 만들어서 납품을 하면 가격이 완전히 무너지기 때문에 그거를 받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가격에 주면 우린 손가락 반환에 대해 못 줘 납품 못 해 이렇게 되네요 근데 지금 또 다른 것들도 있다면서요 부품 같은 것들 진짜 별에 별게 다 문제가 돼요 그냥 우리가 상상만 해보셔도 돼요 여러분께서 코로나 시국에 염료 같은 것만 해도 염료? 네 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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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뿐만 아니라 데칼이라고 생각해봐요 데칼 만들 때 찍어낼 거 아닙니까 염료를 써가지고 컬러를 만들어서 그거 없어도 그건 못 나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모터사이클 산업을 모터사이클 하나로만 볼 수가 있는데 의류부터 모터사이클 의류들 헬멧도 그래요 헬멧도 여러분 지금 원하시는 물건 딱딱 살 수가 없어요 요즘에 생산량은 엄청나게 밀려있고 데칼을 이제 우리가 그래픽들 그래픽 헬멧들 그래픽 헬멧들에 들어가는 데칼들은 이미 깔아놔야 되는데 도색으로 만드는 게 아니니까 그 데칼 만드는 회사가 망하거나 도산하거나 걔네가 생산물량이 부족하면 헬멧에 모체는 다 있지만 생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사실 여러 군데서 나오기 때문에 딜레이가 생기죠 근데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 원자재 자체가 생산하는 데서 없어서 말씀하신 대로 회사가 망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게 처음에 생산량을 월 연초에 잡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목표를 적게 잡은 거지 다들 왜냐하면 공급이나 이런 것도 어렵고 전반적으로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게 적게 잡았는데 수요는 이만큼 있어 근데 이거를 이만큼 만들었는데 또 만들라 그러면 추가로 뭔가 얘네들을 또 원자재를 받아와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에서도 계속 꼬이는 모든 게 꼬이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수요 예측에 실패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만큼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만큼은 일단 수급이 안 돼요 그러면 공급 시기도 늦어지죠 생산 시기도 늦어지고 생산 시기도 늦어지고 그러면서 비용은 더 증가하고 굉장히 약순환이었죠 그래서 그 결과로써 지금 신차를 되게 편안하게 만나보기는 어려워졌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지만 상황이 이러 아니면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러면 또 걔네들 방어해준다고 그러시겠지만 이게 사실상 현실적으로 상황이 이게 가격을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렇죠 근데 아마도 독자분들이나 소비자분들은 이해하지를 못하실 거 같아요 아마도 또 이 지금 영상에다가 야 토마이 가격이 엇가락이냐 여기 지금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게 네 시간 찍혀봤고 이제 좌표 찍히고 그럴 거 같은데 근데 제가 또 하나 짚고 싶은 거는 이게 코리아에서만 자체적으로 가격을 정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이런 가격이 높아지고 하는 것들에 많은 영향은 사실상 본사에서들 영향이 많이 컸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그 수입사인 한국에 있는 회사가 가격을 100% 정하는 것이 아니라 본사에서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아마 두 분은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뭔가 신 모델이 출시해 그럼 이거 가격을 정할 때 코리아에서만 정하는 게 아니라 본사에서도 너네 시장의 경쟁 모델 이거 이거 얼마야 그러면 우리 브랜드가 니네 시장에서 이건 얼마에 팔고 있으면 이거는 얼마 가격을 정하는데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같이 상의도 하고 결정 권한도 있고 그리고 서로 상의를 한다는 얘기는 본사에서 야 이건 이 가격은 받아야 돼 했지만 야 우리 그 가격을 팔면 못 팔아 그렇지 우리나라에서 이거 미들급 잘 안 나가 이거 우리 처음 도전하는 것도 이렇게 팔면 우리 못 팔아 남으면 니네가 책임질 거야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그건 이제 역량이죠 사실상 협상의 역량이긴 한데 근데 지금 최근에는 그거에 협상 역량을 약간 벗어난 일들이 벌어지는 게 예를 들면 이 바이크가 12,000달러였어 근데 이제 14,000달러에 가져가라고 하는 거죠 수입을 그 가격에 하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인건비랑 다 올라갖고 그 가격을 받으면 우리 못 팔아 이 가격이 좀 가져가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2,000달러가 높아지면은 단순히 뭐 1,250원 뭐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얼마요? 200, 한 2,300만 원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내 소비자들 국내 수입원에서는 이제 판매에서 이제 이제 마진이란 걸 생각했을 때 200만 원이 빠지는 거예요 이미 빠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지 가격을 유지한다면 근데 심지어 이제는 금리가 높아지고 뭐 하면서 그 기준 뭐 수출 원 그 기준가인 1,250원이 아니라 예를 들면 1,300원까지 올라간다 이러면은 400만 원, 500만 원까지 가는 게 정말 순식간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큰일나요 그러니까 지금 본사들의 지금 코리아나 이런 수입원들에서는 지금까지 어떻게든 방어해오다가 2년 동안 어떻게 방어해오다가 이제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다는 거죠 이 부분도 제가 아마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자표시켜가지고 욕을 먹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저쪽으로 찍어주세요 찍으셔도 괜찮아요 얼마든지 하셔도 돼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거죠 이런 모터사이클 회사들 그리고 수입원들 혹은 공급사들이 가격 인상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기존에 있었던 비용이 다 올라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아마 자영업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월급쟁이이신 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아니 소비자 물가가 10%가 올랐어요 나는 기존에 받던 월급으로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럼 회사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최소한이라도 임금 인상을 해주는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정부에서도 그렇게 지침을 정할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싼 값으로 모터사이클을 못 산다는 이유로 내 월급이 안 오르면 그렇죠? 내 월급을 깎아야 돼 회사관을 운영하려면 모터사이클을 원래 가격대로 판매를 하려면 거기 영업사원이 받던 급여를 줄여야 돼 그럼 여러분들은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업종에서 이게 좀 다소 위험한 접근만 아니 이게 정확한 얘기예요 역지사지를 해보자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해는 가기는 하는데 사실 지금 독자들이 사실 분노하는 거는 그냥 정서적인 어떤 거잖아요 사실 이 시스템을 다 이해는 하지만 아 근데 그리고 저는 오케이 근데 사실상 이 대중들 독자들 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기업이 그거를 다 따라가서 정할 수도 없는 노릇인 거잖아요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걸 떠나서 저는 그 뭐 수입원들이나 그 수입원들한테 아쉬운 게 있다면 아까 얘기하셨듯이 결국엔 협상으로 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걔네가 뭐 일방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그것마저도 혈상의 여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지막까지 근데 사주가 덜 먹으면 되는 건데 아니 근데 그 가격의 인상 같은 부분은 그들이 아무리 이렇게 강압적으로 한다 그래도 그 협상을 더 정말 치열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아이고 또 욕먹을 거 같은데 가격 올릴 수밖에 없다 근데 저희 생각에는 그럼 니네가 본사랑 연사를 잘해야지 본사가 직접 들어오는가 그치 그렇게 배짱을 부리든가 근데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솔직히 제가 또 방어해 주려고 제가 또 좌표 찍고 뭐라 그러실 수도 있는데 누군가를 방어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의 아까 전에 우리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1,200원 초반이었던 환율이 지금 1,300원을 넘어가 버렸으면 1,100원 때였던 게 1,300원이 되면 2,200원은 어떻게 그런 식으로 협상에서 손을 볼 수 있는 여지는 이미 예진작에 넘어갔어요 사실은 더 그 정도면 우리 소비자 물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지난달에 저기 강원도에 인재군 갔을 때 강원도TV에서 나왔던 소비자 물가 거기서도 10%가 올랐었어요 일반 소비자 물가 강원도의 소비자 물가가? 정말로 지금 어디 음식점 가서 밀가루부터 시작해서 맞아요 무슨 싸우수집 가면 고수도 잘 안 줘요 맞아요 그건 여름이라서 그렇다는데 네 비싸서 그런 식의 모든 비용이 올라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아무리 협상을 잘해도 해결해낼 수 있는 최대한이 현재 가격이 인상된 수준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물가 상승은 피할 수가 없고 소비자 물가도 오르는 것을 피할 수가 없고 비용 상승이나 인감비 상승 이런 거 다 막을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저희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 독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제 생각에는 아까 얘기하신 대로 사실상 요제 같은 때 금리가 오르면 또 뭐가 오른다? 뭐가 오르죠? 은행 금리가 오르면 저축하면 금리가 높아질 거 아니에요 금리가 올랐으니까 저축을 해가지고 저장해 놓는 금액에 붙는 이자가 높아지겠죠 이자가 높아지죠 그러면은 바이크 살 돈을 아껴서 은행에 넣어놓다가 좀 떨어지면 그때 가서 사는 방법이 있을 것도 있겠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또 제가 또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오토바이 사지 마세요 라고 하면은 전 또 이제 업계에서 욕을 먹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이번에 여기다가 좌표를 찍어주세요 지금 돈을 좀 모아놨다가 이자까지 받아가지고 그 금액으로 오토바이 나중에 가격이 내려가면 사자 가격 내려가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아 가격은 안 내려가죠 대신에 이자가 붙어있겠지 이자가 있으면 좀 더 여유있게 살지 이자가 올라가는 속도보다 바이크가 올라가는 속도가 낮을까? 가격이 또 올라가니까 그러네 제가 끝까지 생각 못했는데 그럼 제 대안은 이겁니다 재테크가 가능한 모터사이클 기종을 한번 파악해서 그거를 선택하는 거죠 이를테면 빅프로모션의 모터사이클 선택한다거나 아니면 중고가가 방어가 되는 모터사이클 선택한다거나 감가상각이 거의 없는 차 그럼 제가 이쪽으로 다시 좌표를 찍어보면 재테크가 다는 애들은 구하질 못해 사기가 너무 어렵다 근데 그렇게 되면 또 너무 어려운데 되게 촉을 잘 세우고 범위를 넓게 보고 폭탄 돌리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저는 사실 솔루션이 명확하게 있어요 지금 말씀하셨던 게 재테크가 가능한 것의 범위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자 지원이나 무이자인 걸 사는 게 이득입니다 그러네 금리가 높으니까 무이자 할부하는 걸 이자 지원은 이자가 높아져도 어차피 지원을 해준 거니까 이자 지원으로 무이자라는 게 실제로 이자가 없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이자를 대신 내주는 거죠 금융사의 이자를 이 회사가 대신 내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사실 그러면 연 2.5% 칩시다 원래 우리 할부 이자가 8%까지도 가고 7%도 있고 있지만 그 비용을 난 아꼈어요 근데 그걸 22개월로 끊었어 그럼 난 22개월 동안 그 월 금리에 해당하는 비용을 세이브 한 거예요 22개월치에 이자는 얼마가 될까요 그 돈 번 거다 그렇네 왜냐면 이를테면 480만원에 돈이라고 칩시다 480만원을 여러분이 지금 은행 가서 빌리면 금리를 얼마를 줘야 된다 4% 이상 줘야 될 거예요 왜 480만원인가요 뭐 되게 사셨잖아 얼마 전에 R125 같은 의미로 저희가 솔직히 R125 프로모션 저희 영상 촬영을 하면서 보니까 기회가 괜찮은 거야 이게 무이자로 22개월 물론 저희 카드사에 따라서 달랐긴 했는데 저희가 운영하는 카드는 20개월 이어서 20개월 할부로 진행을 했고 그 무이자 할부만으로도 충분한 메리트가 있어서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 쉽게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요새 같은 땐 진짜 모토 이슈에서 그 두 대 산 게 거의 900만원 돈이잖아요 네 900만원을 생으로 빌리면 연이자를 얼마를 내야 돼요 천만원 천만원 천만원을 이자 많이 내야 돼요 그잖아요 네 근데 20개월 동안은 그 이자가 유예되고 있는 거예요 천만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더라고요 아니 유예도 아니지 없는 거잖아요 없는 거지 그럼 그 돈 번 거다 제가 그래서 사라 그런 거예요 이게 기회다 그건 아니죠 타고 같이 놀자고 살면서 같이 놀고 싶어서 같이 놀고 싶어서 꽃이긴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겠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무이자 할부를 지원해 주거나 할부 이자를 지원해 주는 거 금융 프로그램 네 그럼 길게 끊었을 때 이자율이 있겠지만 그 비용을 내가 지금 현재 주머니에 있는 돈 전체를 다 쓰는 기회비용을 들이지 않고 일부의 비용으로써 이걸 회전시킬 수 있다고 하면 그게 굉장히 큰 이득이 될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그거를 타다가 중고로 판매한다고 해도 목돈이 될 수도 있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짚어드릴 게 하나 있는데 계약서를 빨리 써라 그렇지 이게 할리 데이비슨도 그때 7월 20일 날 공지를 하면서 7월 31일까지 계약하는 건은 가격 인상 인상률을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이크를 나중에 받더라도 일단 계약서를 써놓는 게 출고일은 뒤여도 인상 후여도 구매 의사가 명확하게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결정을 조금 더 일찍 해서 일찍 사인을 해라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계약하는 거랑 출고 결정하는 거랑 또 다른 거 아니에요? 차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 가서 안 사도 돼요? 계약을 하고 안 사도 돼요? 그때 가서 안 사도 되는 거 아니에요? 계약금 걸어놨으면 계약금 포기하고 취소할 수도 있겠죠 계약금 사실상 뭐 크지 않은 거 같아요 모럴 해저드의 위험이 없지 않지만 아무튼 계약서를 일단 먼저 작성해놔라 본인이 내가 갖고 싶은 바이크가 명확하다 그러면 지금이 제일 쌀 수도 있어요 그치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모터사이클 가면 내려가는 거 많이 봤어요? 전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는 좀 좀 봤어요 좀 봤어요? 혼다는 종종 내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예전에 포르자 300보다 포르자 300보다 더 쌌어 막 이런 거 그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지만 아마도 여러분이 원하는 모델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죠 그렇죠 그리고 가격방어를 굉장히 잘하고 있는 브랜드를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BMW 코리아나 가격방어 엄청 잘해요 그래요? 네 중고가? 아니요 아니요 중고가가 아니라 본사와의 이 딜 맞아요 BMW가 생각보다 가격이 가격이 굉장히 잘 잡아요 글로벌 가격 대비 한국 시장에 상당히 경쟁력이 잘해요 근데 또 BMW는 또 금융 프로그램이 잘 돼 있고 맞아요 자체적인 금융 프로그램까지 돌리고 있는 애들은 브랜드는 그 카드사나 국내 금융사들을 끼고 하는 것보다 훨씬 여유있게 할 수 있어요 아 그렇네요 거기는 BMW 저거니까 그렇죠 BMW 코리아 보고 있나? 농담이고요 그런 식의 정확하게 본인이 원하는 모델이 있고 그걸 기다려야 할 이유가 없다면 먼저 하는 게 훨씬 이득일 수 있다 그리고 진짜 천기누설은 여기서 좌표 하나 찍으시고요 분명히 달러로 결제해야 되는 모터사이클 미국 브랜드들 올해 이후에 가격 무조건 오를 겁니다 한 번 더? 장담하는데 오를 겁니다 지금 할리 데이비슨이 올렸는데 또 올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원래 매년 올랐잖아요 할리 데이비슨은 매년 올렸어요? 거의 매년 올렸어요 매년 올렸어요 신모델들도 발표될 때 그래가지고 옛날에 7호고 천만원 이왔는데 어영부영 천만원 넘어가 단순히 가격이 비용이 계속 올라가는 것도 있고 할리 데이비슨 같은 경우에 연식이 바뀌면서 다들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예전에는 107 쓰던 게 114를 쓰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사양 업데이트도 있는데 모든 물류와 비용이 계속 올라갈 거기 때문에 지금은 그걸 천천히 방어해내면서 최소화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거고 심지어는 연내에 조정해야 될 수도 있어요 지금 1,300원 초반대라고 말씀드렸는데 연중에 한 두 달 사이에 1,350원대를 넘어가면 이건 무조건 올려야 돼요 근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특히나 대기업들의 경우에는 1,350원이 넘어갈 것을 염두를 하고 지금 진행을 해야 여유가 생기니까 그렇게들 하고 있죠 그럼 또 짧게 정리하면 지금이 제일 싸다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확실한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계약서를 빨리 쓰고 준비하시고 그리고 뭔가 신차 출시 소식이 모토 이슈, 월간 이슈를 통해 들린다 그러면 빨리 가서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하나 더 할게요 앞으로 프로모션 관련된 소식을 최대한 많이 정리해서 지난달에는 저희가 너무 늦게 했는데 그거를 이번 달부터는 빠르게 빠르게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고민은 배송을 늦출 뿐 배송만 늦출 뿐 근데 지금은 고민을 하면 배송만 늦어지는 게 아니라 돈이 올라 이렇게 여러분께 뽐뿌를 넣는 걸로 알겠습니다 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아니죠, 방법을 알려드린 거니까 물론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세이브도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저희가 2022년 가격 인상과 모터사이클 가격 인상과 경제 상황의 흐름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는데요 어떠셨습니까? 저는 뭐... 계약서 빨리 써야겠네 아니, 우리는 이미 샀으니까 반영한 거야, 오늘 촬영분을 독자분들 놀리는 것 같지만 참 다행이다 R125 사서 참 다행이다 갖고 싶은 게 있으면 미루지 마십시오 안 미뤄서 참 다행이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